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슬픈 병으로 알고 있는 치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에 잘 걸리기 쉬운 성격적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성격적 특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미국 플로리아 대학교 주립대학입니다 의과대학에서 안토니오 테라치아나 박사님이 연구하신 자료인데요 노인의학 전문이십니다 이분은 평균 63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약 2046명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나이가 지나면서 치매 발병이 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치매 발병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일단 성격적인 특성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성, 두 번째는 친화성, 세 번째는 외향성, 네 번째는 성실성, 다섯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지고 각각의 점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점수가 높고 어떤 점수가 낮을 때 치매에 잘 걸리는 걸 봤더니 가장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성격적 특성은 일단 첫 번째 신경성에서 스트레스에 약한 분들, 두 번째는 친화성 점수에서 신경질적인 분들 침밀한 것이 아니라 신경질적인 분들이 더 치매에 잘 걸린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실성 점수가 낮은 분들 즉 성실성이 낮은 분들한테 잘 걸린다는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세 가지 스트레스에 약하시고 신경질적이신 분들, 성실성이 낮은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치매 발병 위험이 낮은 분들을 보니까 외향적인 분들, 그 다음에 성실성이 높은 분들 이 두 가지에서 특별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외향적이고 성실성이 강한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성격이라는 게 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외향적이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성적인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성실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사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가지 요인일 뿐이지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치매 요인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성격적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이런 성격이라고 해서 반드시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또 드릴 말씀은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향적이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뇌를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단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치매에 잘 걸리기 위한 성격적 특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다 같이 좀 더 우리 두뇌에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하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